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이시은 일본어 입문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28째 날인데요 그러면 28째 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요 저희가 제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보통형 다음에 토를 써서 뭐뭐라고 인형할 때 쓰는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태형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252페이지 28째 날 주요 표현이 3개가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만큼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나형용사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형용사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유명한 이런 말을 할 때 기억나십니까? 유매나 그러면 유명한 이라는 나형용사인데요 이 나형사는 원래 기본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형이라는 것은요 유매나 그러니까 나를 떼고 다를 붙이면 기본형이 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말할 때는요 그래서 다를 떼고 데스를 붙이면요 유매네스 그러면 유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유매나 그러면 유명하다 되고요 자 사전을 여러분들 나중에 찾으실 텐데 지금도 찾으시는 분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유매나 또는 유매네스 또는 유매나 이런 말들은요 사전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형이라고 말해서 다른 형태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다나 네스를 뺀 유매까지 자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매 그러면 사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전형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설명해 드린 걸로 제가 나형용사를 정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마스형 그랬는데요 그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스형은 현재의 의미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의지를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토이유라고 있는데 토는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무어뭐라고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것도 아는 말이네요 말하다 이런 말에서 붙여보면 무어뭐라고 말하는 이런 의미인데요 대부분 뭐 자연스럽게 무어뭐라고 하는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252페이지 첫 번째 회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252페이지 첫 번째 회화의 단어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모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모짱 자 조그만 쯔 발음 한 박자 쉰다라는 거 안 잊어버리셨죠 의미는요 도련님이라는 의미고요 다음은 나츠메 소세기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나츠메 소세기는요 사람 이름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나츠메까지가 성이고요 소세기가 이름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입니다 일본의 천엔짜리 지폐에도 나와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다음은요 쇼세츠 그러면 소설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 유메나 자체가 이번 거에서 예로도 들었던 단어인데요 또 나왔네요 유메나 그러면 유명한 그래서 자 유메나의 사전용은 뭡니까 그렇죠 유메까지 나를 뗀 게 사전에 나와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 한번 꼭 찾아봐 주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다음은 쇼세츠가 그랬습니다 자 쇼세츠 그러면 소설이고 뒤에 가가 붙어서 자 쇼세츠가 그러면 소설가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숙사 독서실에서 계속 얘기가 이어집니다 홍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짱와 나쯤에 소세키 노 쇼세츠 대쇼 그랬습니다 자 네쇼라는 게 여기서는 좀 걸리는데요 네쇼 그러면 무언 뭐죠 이런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 의견을 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요 모짱와 모짱은 나쯤에 소세키 노 그랬으니까 나쯤에 소세키의 쇼세츠 대쇼 그랬습니다 소설이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뉘앙스가 강해요 그래서 다나카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 소오 데스 에 그러면 하이보다는 좀 가볍겠네 소오 데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쯤에 소세키와 나쯤에 소세키는 자 니혼노 일본의 유매나 쇼세츠가 데스 일본의 유명한 유매나 쇼세츠가 데스 소설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53페이지 일본어로 말해보세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나쯤에 소세키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나쯤에 소세키와 니혼노 유매나 쇼세츠가 데스 라고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사람 이름인데요 자 가와바타 야스나리 라는 사람 이름으로 바꿔서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니혼노 유매나 쇼세츠가 데스 네 그렇죠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러면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니혼노 유매나 쇼세츠가 데스 라고 여러분들도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회화 같이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즘장은 나쯤에 소세키는 소설이죠? 네 그렇죠 나쯤에 소세키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첫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습니까?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회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회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책을借ります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은 다음 주에까지 보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습니까? 그럼 이번에는 254페이지 단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와 그러면요 자 그러면 이란 말인데 회화에서는 짧게 쓴다 그랬습니다 자 라는 말로 짧게 쓰고요 다음 카리마스 그러면 동사의 원래 모습 기본형은 뭡니까? 예? 아 그렇죠 카리루가 됩니다 그래서 카리루 그러면 내가 남한테 빌리다 라는 말이고요 여기서는 카리마스 그러면 빌리겠습니다 정중형 또는 위지형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라이쉬 그러면 다음주 라는 말이고요 다음은 자 마데니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뭐 기간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언제 언제까지는 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마데니 꼭 기억해두십시오 기간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다음 카엘스 자 내가 남한테 빌렸으니까 또 돌려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카엘스 그러면 자 되돌려 주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되돌려 주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? 그렇죠 카엘시마스 마스 영어로 고치면 되죠 마지막입니다 와카리마시다 그럼 네 잘 알겠습니다 와카리마시다 와카리마시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では 그럼 그럼 자 그러면 그러면 이 책을 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나카시가 네 빌려가세요 참 편한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책은 라이슈마데니 다음주까지 카엘시데 구다사이네 뒤에 를 붙여서 좀 더 회화적으로 좀 더 정감있게 썼습니다 그래서 카엘시데 구다사이 그러면 되돌려주세요 라는 말인데 카엘시데 구다사이네 그럼 되돌려주세요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회화적이고 친근감있는 뉘앙스가 있다 라고 정도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요 자 홍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이 와카리마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그러면 255페이지 일본어로 말해보세요 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의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책을 빌리겠습니다 쉽네요 이러면 자 그러면 그랬으니까 では この方をカリマス 하면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두번째 보내겠습니다 라는 말로 바꿔서 우리가 한번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죠 では これを送ります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では これを送ります 라고 간단해서 여러분들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자 254페이지에 두번째 회화 같이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では この本を借ります はいどうぞ この本は 来週までに返してくださいね はい わかりました 두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회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요 난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난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뭐 하다니 이런 말인데 조금 강하게 말하면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뭐 뭐 하다니 라는 의미가 되고요 다음은 메즈라시 라는 2형 용사인데요 자 이 의미는요 신기하다 또는 희귀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메즈라시 그러면 신기하다 희한하다 또는 희귀하다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에는 마 라고 되는데요 마 이것은 뭐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놀랐을 때 어머 정도가 되고요 다음은 희도이 희도이도 2형 용사네요 그러면 심하다 또는 지나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음은요 토이 저희가 주요편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뭐 뭐라고 하는 뭐 뭐라고 말하는 하지 말고 그냥 뭐 뭐라고 하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네루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홍상과 홍을 요문한테 자 난때라는 말 상대방 사람을 좀 무시한다라는 뉘앙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상과 홍상이 홍을 요문한테 홍을 그러면 책을 읽다라는 말인데요 홍을 요문한테 책을 읽다니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자 정말 재밌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재밌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교과서에는요 저희가 뭐 신기한 일이네요 신기한 일이군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같으면요 별일이네요 이렇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래서 별일이네요 그러면 참 재밌는 말이고 자 우리가 그렇게 뭐 많이 쓸 일은 없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회화에서 참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말 옮겼을 때는 제 생각에는 신기한 일이네요 보다는 별일이네요 가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마 히도이 좀 화가 났겠죠 진짜 화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마 히도이 어머 심하네 이런 이 정도의 뉘앙스 의미가 있고요 다음은 자 난 또이 혼데스까 그랬습니다 토이 그러니까 뭐뭐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으니까 난 또이 그러면 그냥 짧게 원래 짧게 말하기 전에 원래의 의미를 직역해보면 난 또 그러면 뭐라고 이유 그랬으니까 말하는 그런 말이니까 무슨 이라고 그냥 짧게 의역을 합니다 그래서 난 또 이유 혼데스까 그러면 무슨 책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다음에 보면 혼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나츠 메 소세키 노 모짱 데스 자 나츠 메 소세키 노 모짱 데스 빌린 책을 읽고 있나봐요 자 도서관에서 그래서 나츠 메 소세키의 모짱 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257페이지 일본어로 말해보세요 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홍양이 책을 읽다니 신기한 일이군요 또는 별일이네요 또 별꼴이네요 뭐 이정도 인데요 자 보면 홍상가 홍의 요문한테 자 별일이네요 신기하네요 메즈라시이 꼬토데스네 라고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공부를 하다니 좀 더 심한 말인데 공부를 하다니 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이 공부를 하다니 신기한 일이네요 별일이네요 그러면 홍상가 벵교 이런 말이라고 여러분들도 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회화 같이 한번 한번 다시 들어 보실까요 홍상가 본을 사람을 읽는다는 벵교 어떠셨습니까? 세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습니까? 이번 과에서는 나 형용사를 제가 정리해드렸고요 사전형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스 형 어떤 정중한 의미 이외에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 또는 자신의 의지 나타낸다라고 설명해드렸고요 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이시은 일본어 입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저는 이시은 일본어 초급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도 열심히 하셨는데요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초급에서도 꼭 뵙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초급에서도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랫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초급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자,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정도면